잘 왔어. 뭘 도와줄까? 돌아왔구나. 베로니카씨, 일어나 계셔도 괜찮은 건가요? 응, 난 괜찮아. 그보다도 기뻐해. 우리의 작전은 성공했어. 지금 관측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억제기를 지키는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있는 게 보였어. 다들 용기를 가지고 테러리스트와 싸움을 시작한 거야. 역시 트레이너의 말이 맞았어. 위상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. 중요한 건 세상을 지키려는 의지였어. 너희를 도와줄게. 나도 클러저니까. 이제 거대 차원종을 쓰러트릴 때가 왔어. 이 길로 출동해줘. 그래서 거대 차원종을 쓰러트리는 거야. 걱정 마. 걱정 마.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. 다시 거대 차원종이 부활하지 못할 거야. 안심하고 적을 처치하도록 해. 나가서 미라주 기간테스를 쓰러트리는 거야. 부디 무사히 돌아올길 흘러져의 미래가 곧 결정될 거야. 그래서 우리 너무 나아 정말 이렇게 다가가있다. 또 한글자막을 쓰신지 않고 나무가 지금 하나님있고 행사할 거야. 또 한글자막을 끌어하게 될 거야. 나한테 가졌다.